익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청소업체에 대한 수상한 예산 집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. 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십억 원을 익산시가 지자체 금고은행에서 빼내 이금융권의 은행에 몰아준 건데, 위법과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정연 기자입니다. 지난해 익산시가 민간위탁 6개 청소업체에 지급한 예산은 360억 원. 그런데 이 가운데 두 곳 업체에 돈을 지급한 방식을 두고 논란입니다. 시금고 업무를 맡는 은행에서 돈을 빼내 이금융권 은행에 돈을 옮긴 뒤 지급한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시금고가 아닌 제2금융권에 예치된 돈은 지난 한 해에만 78억 원에 달합니다. 공개 입찰로 선정되는 금고은행은 지자체가 운용하는 지방세 세입이나 각종 기금을 예치받고 세출 등의 출납 업무를 독점하게 돼 있습니다. 이걸 어기고 이금융권 은행으로 돈을 옮겨 예산을 집행한 건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나옵니다. 어떤 특혜로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냐를 또 묻고 또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누구냐. 익산시는 위탁비 지급은 정부가 정한 지침대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의혹에 대해서는 예치로 생기는 이자 등은 모두 환수하게 돼 있다며 은행이 가져갈 혜택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하지만 금고은행이 아닌 곳에 어떻게 예산을 옮겨 집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.